우리 이장님 고구마밭입니다. 지난번에 심었던 고구마밭에 멧돼지들이 고구마밭을 침범한다고 해서 멧돼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쳤는데요. 여기를 뛰어넘는다고 해서 이쪽 건너편처럼 이중으로 울타리를 치고 작업을 오늘 할 예정입니다. 기대해보겠습니다. 보라니 아주 잘 자르고 있습니다 요 뭐 말끔하고 말끔하니 고구마가 쌀꼬칭으로 있으면 고구마 인데요 여기에 무슨 분리가 하나 있냐 지금 무슨 분리까요 여기가 자 옥수수 잘 자라고 곁슨 좀 밑에 밑에 나온 거 곁슨 따주세요 여기가 포리똥 일명 포리똥 이라고 하고 보리수 열매를 따로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밤 따는 기계로 포리수를 다운로드 록 하겠습니 한번 봐봐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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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